GT5 9월 3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주 로그인 보상 피스와서 구타임 티셔츠 골드피스와서 반바지 알파인 복장 그리고 오베르막트 사이퍼 드리프트 튜닝 전용으로 한정상징이 10월 9일까지 사용가능하구요 오베르막트 센티넬 클래식 와이드바디 드리프트 튜닝 전용 한정상징도 나왔습니다 10월 9일까지 사용가능 이번주는 현상금 임무가 달러 알피가 2배 스피드 오성대 리믹스가 달러 알피가 2배 그리고 VIP 또는 CEO 직원 급여가 달러 알피가 3배입니다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RCB 버킹엄 코나다 무기화 세비지 베가시 오시리스 버킹엄 코나다가 40% 할인 베가시 리퍼 웨스턴 베스라 웨스턴 시브리즈가 30% 할인 무기 벤에서 머신 피스톨이 40% 할인 도전 탭에서 금주의 도전 현상범 6명을 확보하고 10만 따로를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한 강도작업은 주건 강도작업에 베니펙터 SM722 포디움 강도작업에 오베이 테일게이터 S 갱 강도작업에 딘카스고이 이번주 카지노 경품유동사는 트루페이드 네로 LS 자동차 모임 경품유동사는 오베이 아이바겐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3일 연속 우승하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들 아니스 R27B 브라바도 버팔로S 그루트 히스팅거 GT 이 세 차량 모두 삭제 차량이구요 다음엔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디바치 마사크로 람파다티 비세리스 LCC 아바로스 오셀러스 트윙업 샤이스터 디비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차들 전부 삭제 차량 럭셔리 오토즈반 D클라스 요셉의 T1500 바패드 도미네이터 GT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주 프리미엄 레스는 팔짜리 보너스 타임 트라이얼은 끝에서 끝까지 감사합니다